암모퀸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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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은 여신들이야! 대신을 훅 넘어가네 좀 걱정이 많이 해 또 레저드 딥을 가봐 이거 있어? 집안에서 내가 썼어 11억을 썼어 나 알바 얼마나 했는데 앞으로 뭐 파트 없어 서현이가 가도 스팟 난 내 파트 알았는데 나도 진짜! 나밖에 없지? 머니 체크 너 체크 나도 TV가 될 거야 오늘 최종 선발전을 통해 남자아이들 데뷔조가 결정될 텐데요 추식이 지금 연습장 얼굴 공개하고 반토각 날 거라서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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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알아듣겠는데 오빠 이젠 안 해야죠 이제 안 해야죠? 이거 좀 주면 안 될까? 목소리 똑바로 해봐 인간성이 없어 내가 이 이상한가? 내가 이 이상한가? 내가 이 이상한가? 나는 또 그런지 않아 미녀! 예쁜 이 이상한가? 나도 이름 내가 싫다 너 딱 3개월 중이야 조기야 또 이거 심지어 저작걸면 30% 세진이 저작걸면 알아듣겠는데 저작걸면 파트 fry이 디 안녕히 계세요.